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격동기 속에서도 민족포구마를 이룬 한국장로교회가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지난 역사를 기념하고 영적각성과 부흥도에게 발판삼아 다음 100년을 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회가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충영교회에서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백왕식 총회장과 통합 유영모 총회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았으며 장로교 58개 교단의 임원과 노회장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예배에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백왕식 목사는 믿음의 유산을 지켜온 장로교회가 앞으로 100년의 사명을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충돌로 지나치게 분열되어 장로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희석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다음 100년을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과 도약의 발판을 삼을 시는... 대회사를 전한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분열과 갈등 속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0주년 역사를 맞이한 한국 장로교회는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물려주신 기도와 성령, 대회와 동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12년 평양에서 첫 총회를 개최한 이래 110년 동안 민족 보금화와 세계보금화의 사명을 감당한 한국 장로교회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고통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이영훈 목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신앙에 뿌리는 장로교회 신앙이었다며 축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순복원께서 큰 교회를 성기해 주신 모든 배경이 장로교회의 신앙에 뿌리고 또 신앙 교육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개인적인 사랑의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장로교회는 이날 기념 예배를 통해 교파의 분열과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의 교회로 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측은 이날 예배를 통해 모여진 헌금을 폭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